동심의 호평아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불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항상 먼저 시간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잘 지내여 동심의 호평아 넌 너희들이 맨날 만나서 싸우고 굉장히 힘들었어 이번에 만나서는 안 싸웠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너무 좋았어 그리고 영어실이 아빠가 영화 만드는 거 배고프고 힘든 일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분야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비전을 계속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쪽 반영으로 도틀을 내려주실 거야 한국 성교학과 한다고 뭐 컨트리 뭐 달리기 아 트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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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다고 얘기할 때 그 요리슨이 운동하고 그 학교 꼭 갔으면 좋겠다 여리비에 우리 만나는데 같이 만나는 게 너무 좋겠어 그 그 요리슨이 운동하고 요리슨이 운동하고 요리슨이 운동하고 빨리 만나는 게 좋겠다 안녕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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